퀸즈 한인교회는 목회자와 신학생을 대상으로 3회 뉴욕 신학세미나를 9월 19일 월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열었습니다. 열두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신학세미나의 강사는 차준혜 교수로 한국구약협협회 전회장이며 한세대 구약학 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퀸즈 한인교회는 교회 설립 50주년인 2019년부터 지역교회 사역자들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과 사역적인 교류를 위해 뉴욕 신학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 3회 뉴욕 신학세미나는 5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했는데 다른 어떤 세미나보다 젊은 목회자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김반하바 목사는 퀸즈 한인교회가 해마다 국내외 저명한 신학자를 모시고 신학세미나를 열고 있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구약 신학자이며 관련하여 60여 건을 저술했다고 강사 차준혜 교수를 소개했습니다. 차준혜 교수는 7번에 90분 강의를 합니다. 강의는 세미나 주제와 같은 열두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2014년에 출판한 저서를 가지고 진행됐습니다. 참가 목회자들은 성경책을 안 가져오면 결석 처리를 한다는 구약학자의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차준혜 교수는 뉴욕에서 모세오경 특강도 합니다. 뉴욕기둥교회가 주최하는 특강에는 퀸즈 한인교회 세미나와 달리 목회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9월 17일에 첫 강의를 했으며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특강이 이어집니다. 10월 13일에 첫 강의는 살펴관적입니다. 10월 13일에 첫 강의는 결석 처리가 짧은 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